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자, GTA에는 많은 치장용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모자나 헬멧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헬멧 같은 경우에는 헤드샷을 한번 방지를 해주면서 이처럼 열 영상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야간 초시경 효과를 제공을 하는 그런 헬멧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헬멧에서 구입은 의상점에서 모자 항목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빙코라는 의상점에서 구입을 하시려면 진입하신 다음에 왼쪽 벽으로 가시면 모자가 놓여진 이 판매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버번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하셔서 매장 중앙 근처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모자가 놓여져 있는 판매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손비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진입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 벽에 판매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왼쪽 판매대로 가시면 됩니다. 모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쪽에서 모자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당 메뉴로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전투 헬멧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투 헬멧에서 듀얼렌즈, 퍼드렌즈 이런 식으로 뒤에 이름이 붙어있는 이게 바로 해당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퍼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열령상을 제공하고 이처럼 듀얼렌즈 같은 경우에는 야간 투시경 효과를 제공합니다. 구입하신 전투 헬멧을 켜거나 끄시려면 자, 상호작용 메뉴에서 스타일 그리고 헬멧 바이저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메뉴를 바꿔주시거나 아니면은 ESC키를 눌러서 키 설정으로 가보시면 해당 키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11키인데요. 자, 키 지정으로 가셔서 아래쪽에 GTA 온라인을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기본은 F11키이고요. 추가적으로 2차 지정키 등을 지정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해당 키를 길게 눌러주시면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투 헬멧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가 늘었는데 자,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증상을 먼저 보자면 자, 착용을 했는데 안 켜집니다. 단축키를 이용해도 안 켜지고 상호작용 메뉴를 이용해서 써도 안 켜집니다.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바이저를 내린 상태에서 액세서리 메뉴에서 해당 헬멧으로 가셔서 오른쪽 아래 작동키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자, 물론 근데 다시 헬멧을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세션을 바꾸거나 하면 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매번 좀 귀찮더라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전투 헬멧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두운 장소에 왔습니다. 어디 산에 있는 터널 같은 곳인데요. 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보통은 총기에 붙어있는 라이트를 통해서 이처럼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약간 시야가 조금 좁은 편이죠. 자, 그렇다면 듀얼렌즈 전투 헬멧을 사용을 하시면 야간 투시경 효과를 적용받아서 매우 시야가 크게 개선이 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쿼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형 윤곽은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시야에 큰 도움이 되진 않죠. 그런데 반대로 쿼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나 뭐 NPC들 찾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뭐 오토바이나 오프레서 등을 이처럼 탑승하신 상태로 켜고 끄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잘 보이죠? 뭐 운전자들이 이렇게 위치가 보이는데 아주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식별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듀얼렌즈 전투 헬멧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어두울 경우에 이처럼 시야 확보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오프레서만이 아니고 오토바이에서도 사용을 가능하니까요. 뭐 야간에 타임 트라이어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자동차나 헬리콥터, 비행기 같은 장비류에서는 해당 헬멧이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럴 땐 아뮤네이션에서 판매하는 이 야간 투시경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뭐 해당 뭐 야간 투시경을 구입을 하시면은 자, 상호작용 메뉴에서 스타일에 가보시면은 액세서리에서 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위쪽인데요. 여기서 야간 투시경을 선택을 하시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작동시키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처럼 뭐 어느 장비에 탑승을 하신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가령 뭐 실제로 버자드에서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자면은 스타일, 액세서리, 장비, 야간 투시경, 그리고 작동 단축키를 눌렀을 때 자, 이처럼 잘 작동이 되죠. 자, 이렇게 전투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가격이 좀 비싼게 흠이지만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이처럼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